현재 S&P500 시장의 특징을 보고 있는데 지금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죠? 좋고 되게 좋고 6천은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수는 연말 가면. 근데 특징이 뭐냐면 현재 지금 S&P500 지수를 아웃포폼하는 종목의 수가 65%로 되게 많아졌어요. 아니 보면 지난 분기에 보면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 분기는 거의 4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맥스7의 연예인 맥스7. 근데 그게 죽으면서 다 지금 올라왔죠. 농담한다면 개나 고양이 다 올라온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지수를 너무나 든 거죠. 넘은 건데 그만큼 이 멘트가 나올 때 표현했던 게 건강해지고 있다. 헬시해진다. 건강해지는 거죠. 어차피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한 선을 보인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다만 이제 이퀄에 의해서는 됩니다만 지금 가장 기여도가 큰 종목들이 쉬는 게 우리는 벌써 좋지 않다. 어차피 다음 주에 나오는 실적들이 대부분 더 몰려 있는데 잘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이 기록이요. 거의 10년 이상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65%가 이게 거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확산되는 게 올해 나온 이번 붕괴 더 커지고 있다. 더욱 더 커지고 맥스7은 쉬고 있고 그게 좀 선반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WM에서 얘기합니다. IWM 중수용주인데 일단 제가 찍은 거 이게 2021년 12월에 찍었던 고점이에요. 이게 고점 2021년 12월에 지금 고점 그리고 지금 보면 쭉 거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 폭이 마이너스 8.0%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건데 도대체 이렇게 장호석 실제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탐리 같은 분들은 좋아했지만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중수용주가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오늘 나왔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수용주 강세의 이유를 일단은 캔더피치 제널드라고 있는 그 회사에 있는 수석 전략가 에릭 존스턴이 한 말인데 트럼프가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간다는 거예요. 중수용주가. 이거 트럼프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하는 건데 시므로 경선을 앞두고 약간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는데 일단은 낮은 세율 세금이 내려오면 당연히 조그마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빛이 증가한다는 거죠. 소비가 더 약간 더 미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트럼프입니다. 경기를 막 촉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막 돈 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 말하지만 당연히 소비 중수용주에 도움이 되는 거고 중국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겠죠. 증가한다. 중수용 제품도 증가하겠죠. 여러분들이 중국 제품의 관세가 높아지면 당연히 당국의 제품을 사겠죠. 정말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규제. 이거 제가 보면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규제. 조그마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게 네 번째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대함이 깔려 있고 중수가 뛰고 있는데 물론 가보면 더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중수용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조그마한 기업이 더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규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물론 중수용주가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따지고 보니까 굳이 중수용주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넓게 보시면 중수용주에 포함한 미국 대다수의 기업들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점점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고들 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트럼프가 어디 가서 연설했을 때 일단 방위비를 엄청 올려갖고 엄청 올려갖고 받아낼 약간 좀 억지로 받고 싶은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한국도 잘 돼야 되는데 하기가 그렇습니다. 보시고요. 자, 중수용주 끝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은근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럼 저한테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트럼프 말이 틀리다고 저는 안 믿으면 왜 올라오는 거냐 저는 중수용주가 올라오는 거는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뭐가 대형주가 SN4B 끌어올리고 다 올라오죠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겠죠. 시장에 딱 보면 손을 그어갖고 실적 잘 가는 거 저 잘 가죠. 못 간다고 못 갑니까? 선천이 조금씩 가죠. 조금씩 가요.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딱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강세 이유는 장이 무지하게 좋으니까 딸려 올라가고 있다. 정도지 굳이 트럼프가 낮은 세율 얘기하고 지출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규제 완화하고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게 썩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트럼프가 되면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직전 트럼프가 당선될 때 얘기인데 2016년 돌아갑니다. 11월인데 그때 당선되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면요. 다른 거 봤지만 바로 이게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 당선되고 나서 달러가 엄청 강세가 됐어요. 달러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나가 무려 11%가 빠졌고요. 달러 대비 호주가 7% 빠졌고요. 마이너스 달러 대비 빠진 겁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뭐 스웨덴 노르웨이 다 빠져갖고 대부분 다 적게는 작게는 2%에서 많게는 10%에서 빠진 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참 할 때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미저고자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에는요. 달러 강세로 인한 달러 강세로 인한 빅테크의 손해유를 또 막 보여줬습니다. 달러 강세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국 저기 뭐지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손해봐요. 손해를. 그 달러 강세로 그 본국 통화 약세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데서 핸드 팔면 뭘 팔았다 지면 그걸 달러 바꿀 때 지금처럼 달러가 높으면 덜 하겠죠. 그래서 막 뭐 마이크로스포트 얘기할 때 달러 강세를 감안하면 뭐 마이너스 100포인트가 빠진다. 그게 다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되면 가장 우려할 것은 달러 강세다. 물론 미국 추천하신 분들은 곧 걱정이 없죠. 일단 우리 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또 주식을 또 추가 매입할 때는 환전하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러는 진짜 강세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적절하게 지금이 가장 맥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370원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나머지는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다 저는 관심도 없고 그 결과적으로 선거 끝나면 다 모든 게 리셋됩니다. 뭐가 좋을 것 같다 리셋되고 다시 또 올라가는데 뭐 다 좋아져요. 여러분들 지난번 지난번이었나? 좀 정기쌤가 되겠지만 뭐 공화당 당선되고 뭐 민주당 당선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주식 사고 쭉 버티는 게 가장 성과가 좋았어요. 좋았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듯이 좋은 거 건강한 거 너무 행복한 게 좋은 거 너무 행복한 게 예수 바람 복 바람 바람